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611, 162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입니다. 이벤트도 같은 번호로 지금 받고 있죠.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고 전화로도 빠르게 접수를 해주셔야 잠시 뒤에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실전 매매의 정수 노란 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실전 매매의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셔도 좋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갖다만 대셔도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놨으니까요. 카메라 어플 켜시고 한번 눌러보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실전 매매의 정수 지금 현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장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장은 빨간불 펴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계속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서도 시장이 박스권이다. 추경면에서 사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공개방송 끝나고 나서도 회원들하고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막판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호재가 확 나오면서 좀 시원스럽게 뭔가 뻥 뚫어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도 굉장히 어지럽게 뭔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 뭔가 숨긴다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꽉 막혀있는 흐름, 답답한 흐름들을 이어줬는데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도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특히 중국 시장은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한번 중국 시장 잠깐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박스권이고 어제 중국 시장 올라온 거 보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 이게 뭔가 물고가 터지면서 뻥 하고 이렇게 시원스럽게 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제서는 이제 소부장 섹터들에 대한 오늘 이제 이슈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미 좀 얘기들이 있었어요. 오늘 목요일날 이슈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었죠.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미 벌써 동네 방금 소문을 다 떠들어놓고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소문 다 내놓으니까 오히려 올라가기커녕 고점에서 지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섹터 같은 경우도 가는 것만 가요. 가는 것만 가고 웬만한 애들은 지금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에서는 그 소문이 나기 이전까지 흐름만 좋고 오히려 소문이 난 이후에서는 잘 안 움직여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그럼 오늘은 어디가 움직이느냐? 카카오. 카카오가 잘 가고요. 네이버도 잘 가요. 그래서 IT 섹터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이 큰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 많이 떠 있는 비싼 종목들이 잘 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제약주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장중에 10% 넘게 14%인가 급등을 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하고요.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강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리스도 조금은 강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업종의 큰 주도주 쪽에서 업종의 대표주 쪽에서 시가총의 큰 대장들만 지금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체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추격매수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셀트리온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본다면 공략은 할 수 있지만 손절을 짧게 두고는 해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짧게 두고 강한 종목으로 엔터를 칠 수는 있어도 만약에 흔들렸을 때에서 손실 부분을 견디지 말라는 거 많이 떠 있는 종목이 조종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간 폭만큼 그대로 내려올 것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그렇게는 안 내려오겠지만 만약에 얘기가 정말 심하게 내려온다. 그러면 15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걸 괜히 믿었다가 이게 깨졌는데 그대로 갖고 있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흐름들이 매년 반복이 되니까 물론 지금의 얘기는 이게 빠질 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종목들을 지금은 공략을 해야 수익이 나오는데 많이 떠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짧게 30만 원, 31만 원 이런 식으로 짧게 잡고 매매를 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줄줄줄 빠지는데 이거를 추가 매수할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한 흐름에 있는 많이 떠 있는 시가총회의 큰 종목들만 움직이니까 체감적으로는 오늘 옵션 만기인데 아마 개인들의 체감들은 상당히 지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추경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언택트 대장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 시장 대응에 나갈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전 매매 정수 시간에서 표적 종목 매일매일 선물 같이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수익률 이벤트까지 진행 중입니다. 9개의 관역판 중 몇 개의 관역이 현재 넘어갔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9개의 관역이 모두 넘어가야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 벌써 6개의 관역이 넘어가고 3개의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벤트 빠르게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문자입니다. 받는 사람 샵 008 입원으로요. 종목 상담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라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참여 빈도수가 높은 분들 저희가 추첨을 최대한 해서 유료 회원권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벤트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지금 바로 빠르게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도 함께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죠. 대안유팜이 11.2%, 아프리카TV가 10.9% 두 자릿수 수익률 안정적으로 내어주면서 편입이 된 모습입니다.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수익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월요일날 드렸던 서울 바이오시스 지금 현재 17.1%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드렸던 텔콘 RF자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매일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1.3% 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짱 표적 종목 함께 보시죠. 오늘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위원님께서 패턴 설명부터 매매 전략까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일단 원격 의료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 그 다음에 관련주들 오늘 유비케어부터 해서 강한 의료들이 잡히기 때문에 일단 매매 종목입니다. 매매 종목이라서 좀 이따 가역 전략 드릴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적당한 가격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일날 텔콘 RF제약부터 종목 에이스를 하겠습니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종목 3번을 드린 종목이에요. 두 번은 수익이 한 번은 24% 수익을 내고 한번 팔아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서는 20% 올라갈 때 팔라고 했겠던 종목인데 아마 방송으로만 보셨던 분들은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계속 제가 여기 방송에서 24시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잠깐 10시부터 11시 잠깐 출연하고 집에 가니까. 그 시간 동안에서만 에이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장중에 3시든 2시든 1시든 그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많은 방법들을 설명해드렸으니까 그걸로 도움받으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욕심을 내지 않고 팔면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또 사면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텔콘 RF제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1량 2억의 패턴을 가시고 있고요. 거래가 한번 실용해서 거래가 마르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양호합니다. 어제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그랬고 오늘도 분할 매수가 되고 만약에 내일 또 밀려도 또 분할 매수가 돼요. 그래서 저점 자리를 강력한 지지 라인의 저점 자리를 5천 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5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을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장난을 치게 되면 4,500원도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4,500원 밀리게 되면 그때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은 하진 않는데 혹시나 밀리게 돼도 손절하지 말고 그냥 버티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4,500원에 살 수 있는 금액을 남겨놓는다면 아마 그건 큰 수익을 줄 거예요. 물론 근데 전 4,500원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밀리게 되면 5천 원 정도까지는 장난을 치면 밀리지는 않을까 하는 정도는 생각은 해도 4,500원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5천 원이 됐든 4,500원이 됐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할 매수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자리고 위치 자체가 지금 바닥 권역에 있기 때문에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서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세력들이 생각을 하고 뺐다가 매집을 하고 올릴지는 모르지만 뺐다가 만약에 4,500원 가서 빼도 어디로 간다? 6,500원 여기는 넘길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거래가 실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휴원스 보셨죠? 휴원스처럼 휴원스처럼 거래가 실려있는 종목으로 정고점을 한 번 돌파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만드는데 텔코나르프제약 그렇다고 해서 제가 4,500원 5천 원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하게 내려가면 그렇다는 얘기고 저는 오늘 정도에서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내일 정도의 양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밑으로 처박혀서 그냥 쭉쭉쭉 내려가서 뭐 없어지는 종목이 아니고 결국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이 어렵다기보다는 어지럽고 재미가 없고 괜히 종목도 이상한 거 쫓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텔코나르프제약 같은 데 물려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5,020원에 추천해드린 이후에서 종목이 한 10% 정도 빠졌었어요. 그리고 상한가 한 번 먹었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분할로 내려올 때마다 분할 저점에서 매집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6,000원 이상은 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지난주인가요? 아프리카 TV 7월 3일 날에 말씀드렸던 급등, 명중한 종목이 있어서 이것도 AS를 잠깐 해드릴 건데 게임즈의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게임즈의 여러분들이 좋아서 지금 아프리카 TV도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되고 지금처럼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때에서는 각도가 저점과 저점을 걸었을 때 우상형으로 된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좋습니다. LNF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LNF도 우상형으로 된 애들 이런 애들이 계속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LNC도 우상형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박스권이고 LNF, LNF, 실리콘 억스 다 여러분들한테 포트 종목으로 다 드렸던 추천 종목들인데 이렇게 우상형으로 틀어져 있는 종목들은 잘 안 빠지고 빠져도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도 아프리카 TV도 우상형 쪽으로 지금 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되고 이거는 조금 더 더 물론 5에서 10% 5%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파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욕심을 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다면 욕심을 가지고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까지 추가 수익이 추가 수익 부분이 한 10점 몇 프로 수익이 나왔을 텐데 그거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표적 종목 중에서 급등이 나왔던 게 두 개가 더 있는데 그동안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수익률 1등이었는데 지금 수익률 1등이 바뀌었어요. L.O.T. 백품이 수익률이 지금 103% 정도가 나와주면서 일단 7,700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4월 3일 날에 4월 3일 날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지금 3개월이 지나니까 103%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눌리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수익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 매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한가 맞으면 팔면 돼요. 30% 빠지면 그때서 그냥 나머지 그냥 여기서 먹은 거 40% 수익 내고 챙기면 되고 얘가 하한가 맞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조종받고 16,000원 가고 조종받고 2만원 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냥도 아니고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괜히 들어갔다가 30% 마이너스 날 수 있으니까 수익이 103% 난 사람들은 하한가 맞을 거 각오를 하고 갖고 가면 200%, 300%, 400%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져가셔라. 그래서 이거는 신고점 넘어갈 때까지 한번 가져가보세요. 그래서 LOT 백품은 수익이 나서 일부는 벌써 다 팔았겠죠. 그렇죠? 일부는 팔고 나머지 일부 조금 남겨놓은 거 가지고는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그래서 목표 가격을 2만원 이상으로 크게 볼 때까지 한번 가져가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번 모험을 거는 거죠. 그래서 모험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모험을 걸어보는 건데 이렇게 우상량으로 바닥에서 잘 잡은 그래서 잘 잡은 개별주, 열우량주, 안 부럽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개별주를 바닥에 잘 잡으면요. 그런 종목이 오히려 큰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갖고 가진 못하고 비중을 줄여놓고 그래서 LOT 백품 조만간에 또 신고가 돌파하게 되면 또 AS도 해드릴게요. 계속 돌파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서 신고가 돌파가 또 돼 있는 종목이 뭐냐면 AS테크인데요. 통신장 비중인데 오늘도 또 올라갔어요. 오늘도 또 올라갔는데 계속 가요.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 내려옵니다. 좀 내려오면 살라고 그랬더니 잘 안 내려오는데 얘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에서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바닥에 서서 수익이 난 거잖아요. 이것도 AS테크도 6월 2일 날 얼마 안 됐어요. 6월 2일 날 한 달 안 되게 한 3, 4주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8,940원에서 8,940원에서 추천해드린 이후에서 지금 수익률은 95.7% 조만간 이후에도 100%가 올라갈 것 같은데 한 번 욕심을 내고 2만 원, 3만 원 아니 3만 원 2만 원 2만 2천 원 그 정도까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세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게 AS테크가 이제 통신장비주잖아요. 통신장비주 얘만 갈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니까 이것도 차별화해요. 결국은 가는 것만 가는 게 아니고 AS테크도 가고 이론도 가고 대안광통신도 가고 그리고 텔콘 RF 제약도 얘도 통신장비주거든요. 무선 통신장비주인데 텔콘 RF 제약 얘도 제약주만 있는 게 아니고 얘도 무선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S테크만 갈 게 아니고 얘도 똑같이 AS테크랑 똑같이 한 100% 정도만 쫓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가겠죠. 조만간에 한 번 거리에 실리면 텔콘 RF 제약이 AS테크처럼 차트는 비슷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행보하다가 튀면은 비슷하거니까 세력들이 돈을 넣고 땡겨 올리면 이렇게 될지 또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통신장비주들 AS테크를 봐서라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표욕 종목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비트 컴퓨터 자 비트 컴퓨터 자 매수 가격은 일단 제가 아침에서는 움직여서 13,000원 뒀는데 가격을 좀 낮추겠습니다. 지수가 아침에서 좀 그 얘기들이 있었어요. 원격으로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유비컴퓨터가 좀 강해가지고 유비케어 유비케어가 오늘 아침에 4% 움직이길래 벌써 지금 5% 움직였네. 그래서 유비케어가 좀 움직이길래 이쪽이 한 번 움직이겠다 싶어가지고 가격을 일단은 13,000원으로 뒀는데 13,000원 사지 말고요. 지금 여기서 못 움직였다는 얘기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격을 지금 시장도 올려치질 못하죠. 지금 시장도 2200원 올려치지 못하고 지금 박스권에 가둬져 있으니까 이왕 사는 거 지금은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비트 컴퓨터를 12,300원 12,300원에 공략하는 걸로 일단은 가격을 밑으로 내려 깔겠습니다. 그래서 12,300원 정도로 밀리게 되면 싸게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은 비트 컴퓨터를 오늘 드렸는데 어쨌든 유비케어도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고요. 사실 이게 지금 저는 정치 테마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낙연 관련주에 가지고 지금 이슈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비케어가 움직인다 그러면 비트 컴퓨터도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격 의료 관련주들 차트를 보면 이미 강한 상태예요. 이미 강한 상태에서 지지 기준 영봉이 여기 있으니까 일로 조정을 받으면 이쪽에서 싸게 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12,300원에 샀는데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그게 빠져도 지지하고 다시 올려치면서 아마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지금장은 밑으로 이렇게 처박혀 있는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밑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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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으려 있는 이런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고 우상형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머리를 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기가 지금 용이한 장이라서 그래서 아까 전에 아프리카 TV도 괜찮다고 한 것도 그렇고 비트 컴퓨터도 우상형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쳐야지 수익 내기가 용이하다. 다만 가격을 싸게 사자. 얼마? 12,3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비트 컴퓨터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스카 비중 그리고 이벤트 참여 문자까지 받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넥신인데요. 제넥신이요? 매스카이크하고 비중은요? 10만 원에 30% 10만 원에 30% 네. 본전 갈란지 언제 몰라요. 본전 오면 파시겠다고요? 아니면 가져가겠다고요? 아니 저면은 가져가고 뭐라고요? 아니 올라가면 갖고 가야지요. 아 올라가면 가져가신다고요? 네. 빠지면? 빠지면 팔아야지요. 빠지면 팔아야 되고요? 네. 이거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럼 올라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해 드릴게요. 갖고 가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그럼 한 3개월 갖고 가고 싶거든요. 3개월 정도? 네. 알겠어요. 그러면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차트는 강해요. 보면 우리가 우상형으로 돼 있죠? 강하기 때문에 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다시 우상형으로 올라가거든요. 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대신에 전제 조건은 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9만 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조정을 좀 받아요. 한 8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9만 원을 여부를 두고 보유하셔도 돼요. 3개월 동안 근데 저는 이걸 10만 원 샀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종목을 살 때에서 싸게 사야지 그 종목을 잘 요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어 생선을 받았어요. 근데 신실한 걸 받으면 요리하기가 참 좋은데 거의 썩을랑 말랑 해서 한 6개월 정도 밖에다가 방치해놓은 걸 갖다가 그걸 고등어 요리를 하면 요리가 되나요? 안 되죠. 거의 다 썩었는데. 그런 거예요. 10만 원이면 그 정도까지 비유는 아니지만 정말 싱싱하고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재료를 받았을 때 해서 요리가 쉬운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렇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요리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듯이 제넥시는 제가 볼 때 6만 5천 원 정도에서 샀을 때에서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였지 10만 원 자리는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저점 매수하고 올라와 팔고 하는 단타성의 매매를 해야 돼요. 얘는. 안 그러면 얘는 9만 원 깨지면 그대로 물려가지고 8만 원까지 내려갈 때 고생하고 8만 원에 지지하면 다행인데 또 8만 원 깨지면 그 다음에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내려가거든요. 6만 5천 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는 안 와요. 그러면 1년 2년 계속 고생하면서 7만 원 6만 원 7만 원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또 빠지면 5만 원 내려가고 왔다 갔다 또 4만 원 내려가고 2만 원 내려가고 물린 건 10만 원인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고점에 사면 이건 고점에 사면인 얘기고 바닥에 사면 그럴 걱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LNF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닥에서 잘 샀잖아요. LNF 같은 경우는 회원들은 2만 원에 샀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도 2만 원에 줬을 거예요. 2만 원에 줬을 텐데 이게 지금 수익이 거의 100% 정도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상감하시면 팔아도 50% 수익이에요.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그게 좀 어려워요. 그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9만 원 깨지면 장기 보유 보다는 손절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올라올 때 수익이 나면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니 수익이 번렬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격을 싸게 사면 어 괜찮아요. 가져가시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려 10만 원이 물려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올라간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확률 50% 빠지는 거 확률 50%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반반이네. 그렇죠. 반반이. 지금은 딱 반반인 자리예요. 왜 애매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샀으면 애매할 필요가 없어. 뭐 한 8만 원 내려와도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8만 원 내려갔다가 9만 원, 10만 원 팔아도 지금보다 조금 싸게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응이 되는데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제넥신을 저라면은요. 차라리 제넥신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텔코나리프작 바닥에 있는 거 주식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공략을 해야 먹기가 쉬운데 봐봐요. 그냥 앞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지금 얘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장난을 치면서 올라갈랑 말라 그렇죠. 공략을 해야 이게 이러다가 이게 한방이 위로 쾅하고 위로 그냥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넥신 좋아요. 좋은데 매수가격이 1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아니고 한 5만 원 6만 원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텔코나리프작도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한 10만 원 가면 지금보다 100% 올라가면 제넥신하고 똑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밑에 샀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확실 안 나죠. 주식은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제넥신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 3개월 보유하고 싶다 했으니까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9만 원 깨이지 않으면 보유 대신에 수익이 나게 되면 비중을 많이 많이 줄여가지고 조금만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제넥신이요 단타치고 먹었어요. 단타치고 먹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단타치고 또 먹으면 되죠. 올해는 또 몰렸어요. 좀 올라가면 또 파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살까 하는데 지금 사도 되는지 아 사겠다. 한국 근력하고 한국가스공사 둘 중에 저는 빠른 걸 대응을 못 해가지고 좀 더 늦은 거 사가지고 튼튼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둘 중에 어느 거 할까요? 자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어떤 사람들한테 맞냐면요.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를 하면서 금액을 한 10억에서 한 50억 정도 사시는 분들이 딱 맞는 종목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는 안 되고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금액적으로 큰 종목이고 금액을 10억 혹은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자산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가져가는 가운데에서 10% 수익이 나와도 50억 들어가면 10% 수익이 나면 5억 수익이 나오죠. 네. 한 2, 3년 만에 10% 수익이 나와서 5억 수익이 나오면 어디 가서 5억을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이 어차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없어질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그냥 묻어놓고 어차피 뭐 회사 안 없어지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묻어두는 사람들이 맞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보게 되면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권역에 있는데 이게 바닥을 언제 탈피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차트를 보게 되면 유출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한 이 정도의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년, 2년,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2009년도 여기일 수가 있어요. 이쪽. 보이죠? 이쪽. 여기서 5만 원대 있었는데 5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거의 한 50% 났는데 한 40% 정도 빠졌나? 한 40% 정도가 빠지면서 그렇죠. 40%가 빠지면서 3년 동안 40%가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마음가짐을 사야 되냐면 지금서부터 주식을 샀는데 3년 동안 40%가 빠져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인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각수공사는 이거를 여기서 무조건 승리하겠다. 금액을 50억, 100억을 갖고 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빠질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40% 빠지면 대략 한 8천 원도 빠지니까 얘가 한 14,000원 가겠죠? 15,000원, 14,000원 가면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면 얘가 어떻게 가요? 얘가 8만 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그럼 얘가 나중에 올라가면 얘가 6만 원까지 갑니다.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하실 수 있겠나요?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은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시장이 급락하거나 막 하락장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도 웬만해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과스공사를 잘 추천하진 않아요. 아셨죠? 안 돼. 지금은 제가 볼 때에서는 금액대가 그렇게 막 수십억 단위가 아니라면 굳이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과스공사를 사지 말고 게임주를 사는 게 위해요. 아니면 제약주를 지금 줍거나 아니면 IT주들은 너무 떠갖고 지금 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게임주나 아니면 조만간에 남북 경영주들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북한 애들이 북쪽에서 지금 계속 퇴짜놓죠.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는 오늘 연말이나 내년에서는 어차피 11월 달 트럼프 대선 끝날 때쯤 되면 그 전후로 해서 북한 애들도 이제 손을 내밀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지금은 이제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스타트위를 다 얘기해야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게임주를 조정식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고 아니면은 제약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남북 경영주를 그냥 째려만 보고 있다가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남북 경영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따라 붙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를 겁니다. 아 그러면은 남북 경영주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 지금 남북 경영주는 저는 한 30% 박살할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돼요. 많이 빠져야 돼요. 네. 지금은 게임주 조정받으면 그쪽을 먼저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바이오직스 삼성바이오직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이제 양복이 나오랑 말랑 그러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9만원에 20%요. 79만원에 20%?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을까요? 잘못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 30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 많았는데 35만원도 있었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저도 30만원 35만원을 봤지만 저는 이거보다는 LG화학을 추천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LG화학 근데 LG화학도 이만큼 갔어요. 얘가 100% 갔듯이 LG화학도 120% 정도 갔어요. 그래서 얘의 120% 간 거 사실은 억울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LG화학을 제가 여기 서울경제 처음 와가지고 2차전지 계속 밀면서 가장 많이 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었는데 어쨌든 얘가 갖고 쟤도 갖고 했는데 지금은 저도 LG화학을 추천은 안 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마찬가지 삼성바구니로서 지금 저는 추천하지 않겠죠. 당연히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근데 어쨌든 갖고 있는 거니까 지금 걱정이 되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제약주의 흐름들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서는 주도주 섹터에 있고 힘도 강하고 거기다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약주들이 괜찮고 기관 외국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는 제수가 좋게 비싸게 샀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행운이 따르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언젠가는 잘못 잡으면 이제 10년 동안 잠수를 타면서 얘가 마이너스 90% 내려가는 일도 분명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얘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고점에서 하게 되면 항상 그래요. 항상 고점에 잡으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중공업이 현대중공업으로 바뀌었는데 한국중 한국조선해악 보면 이게 과거에 이거 이거 계속 올라갈 줄 알고 50만원 잡았던 사람들이 지금 벌써 거의 20년 동안 마이너스 80%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렇게 고점에 잡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고점에 잡게 되면서 고점에 잡는 것들은 그러면 고점에 잡는 게 그럼 무조건 나쁘냐 그거는 아닌데 고점에 잡았으면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가야 돼서 79만원에 잡으셨으면 지금에서의 손절선은 65만원은 무조건 여기는 늦어도 65만원 여기는 꼭 잡아줘야 돼요. 65만원 손절선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비싸게 샀을 때에서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았으면 77만원인데 이미 77만원 선은 이미 늦었고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80만원 올라올 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때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언제쯤 오겠어요? 네? 언제쯤 오겠어요? 그것까지 알려면 세력들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조만간에 올라올 것 같기는 해요. 조만간에 60 그룹이나 지금 70만원 께서도 가져가야 돼요? 이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지금 제약주는 주도주 섹터입니다. 그렇죠? 네. 제약주는 주도주 섹터고 거기에다가 지금 차트도 굉장히 강하고 기가 왜곡인데 사고 있고 네. 그리고 차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차트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정을 받아도 다시 정거점을 뚫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물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유하시면 수익으로 돕니다. 네. 가져가세요. 네. 다음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틸콘 아르프지약 어제 따라잡았거든요. 5,800원의 15%입니다. 매수 가입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5,800원의 15%예요. 5,800원이요? 네. 어제 따라잡았어요. 어제 5,800원을 갔었었나? 그저께요. 어제는 5,800원을 간 적이 없는데 어제는 고가가 5,600원인데요? 네. 그저께 따라잡은데요. 그저께? 네. 저는 오히려 6,000원대에 막 팔라고 막 소리쳤는데 방송에서. 여기 말고 공개 방송에서. 야 수익 많이 났어. 그때 20% 수익 나서. 야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사셨네요. 네. 그렇죠. 그게 거꾸로 매매예요. 거꾸로 매매.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은 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긴 뭐가 돼요? 안 되죠. 저는 여기서 팔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6,000원에서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수익이 이게 이제 5,200원. 그러니까 처음에 추천할 때에서 자리는 5,02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5,020원에 추천해서 24% 수익이 났었고 두 번째 추천할 때 5,200원대에 추천해가지고 어제 6,000원 올라올 때 여기서 팔라고 그랬는데 이제 6,2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팔라고 얘기하면서 사니까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갖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이걸. 추가 매수를 좀 더... 추가 매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력들의 의도가 만약에 얘네들이 조금 직굳게 직굳게 빼게 되면 5,000원까지는 빠집니다. 5,000원까지 빠질 거 저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5,000원 빠지면 여기서 몇 프로 더 빠지면 7% 더 빠집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조금 더 힘들게 개인들을 괴롭히면 4,500원까지는 빠져요. 그럼 지금 몇 프로 더 빠지냐면 한 마이너스 16%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최대예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하려면 5,000원과 4,500원 정도에서 할 것도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오늘도 추가 매수는 돼요. 오늘도 지지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지자리가 5,200원 자리니까 그러니까 5,200원, 5,000원, 4,500원 이렇게 세 번을 알아서 분할 매수하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빠져나와요. 그런데 당장 오늘 내일도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내일도 갈 수 있는데 매수 단가가 5,800원 너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운으로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내일 5,000원 빠지면 그러면 추가 매수 거기서 해야 단가가 낮춰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비싸게 샀으니까 일단은 가져가시고 한 번 더 밀리면 더 단가를 좀 싸게 사겠다는 마음으로 좀 가져가시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에서 거기에서 그냥 양복 나오면 내일 움직이면 그때서 차라리 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샀다가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빠져버리게 되면 너무 비싸게 사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됩니다. 상실이 돼요. 그런데 분명히 호재는 있는 거죠? 호재는 있지만 세력들 마음이라는 얘기죠. 원래 주식은 호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지. 길게 가져가도 될까요? 길게 가져가도 되는데 또 저는 6,000원 가면 또 팔라고 할 텐데요. 또 전략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6,000원 가면 또 팔고 내려가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한 10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유하셔도 나쁘지는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향 점검을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도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611-16122번 두 개 번호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 그리고 이벤트 문자까지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비트 컴퓨터였는데요. 이슈도 물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차트도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2%대 강세 보여주면서 12,750원 라인 지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12,300원 정도로 아까 장이 밀렸을 때 저렴하게 최대한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가격 전략까지 꼭 지키셔서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이 비트 컴퓨터까지 만나봤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여전히 박스권 장세일까요? 일단 코스닥은 정권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파가 되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강한 흐름들보다는 차별화의 흐름과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조금 답답한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흐름들이 좀 역력합니다. 종목들이 좀 뻗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컴퓨터가 버벅버벅거리는 걸 렉 걸렸다고 그러는데 약간 종목들의 흐름들이 약간 렉이 걸리는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들로 움직여주는 게 그렇게 딱히 껄끄럽지는 않아요. 좀 시원스럽게 중국 시장처럼 막 뻗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지금 섹터들도 지금 없는 것 같고 최근에 2차전지가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도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한 3주 전에서는 제약주의 흐름들이 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는 길로 가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껌껌한 가로등도 없는 정말 달도 없는 별빛도 없는 그런 껌껌한 야산을 갈 때에서 앞에 안 보이면 굉장히 답답하죠. 어디로 가야 그 산에서 빠져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길이 있다면 안 보여도 사실은 길만 따라가면 돼요. 아는 길로 가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제약주가 좋아. 나는 제약주에서 항상 먹었어. 그럼 제약주만 노리면 됩니다. 나는 게임주가 좋아. 나는 게임주에서 항상 먹었어. 잘 알아. 그럼 그런 종목만 공략하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저것 모르는데 이것저것 공략한 것보다는 자기가 제일 자신있어하는 종목 예를 들어서 주성인 인지능은 항상 예를 들어서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주성인 인지능이 나는 항상 이 종목은 5천원에만 오면 항상 나에게 수익을 줬어. 5천원만 사야지 그런 길목지키게 하면 돼요. 5천원은 안 내려오겠지만 그런 마인드로 항상 여태까지 나는 종목을 샀을 때에서 주성인 인지능은 무조건 5천원만 내려오면 나는 수익을 주더라. 그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안 내려오니까 자기가 모르는 종목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조금 더 시장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시장의 방향성이 뭔가가 정해지면 그러니까 제약주가 갈 건지 게임주가 갈 건지 아니면 IT가 갈 건지 뭐 그런 뭔가가 확실한 호재가 나오든 뭔가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실적에 대한 뭔가 호재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그쪽에는 테마가 뭐가 쫙 하고 움직여주면서 좀 강한 흔들이 나와주면 그쪽을 붙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애매합니다. 오히려 오늘 IT 부품주에 대한 소재부품 재료장비주 쪽에 대한 정부의 뭔가 이슈가 오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그닥 종목들이 세지를 않아요. 움직임이 그렇게 깔끔하게 급등, 과거에 움직였던 흐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안전하게 매매는 추격매수 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전에서도 제가 비트컴퓨터 말씀드린 추격매수 하지 말고 뭐하러 지금 추격매수를 해요. 지수도 뻗어가지도 않는데 밀리면 싸게 사고 안 내려오면 쿨하게 손 흔들고 너 잘 가라고 보내주면 그러다가 그래서 내려오면 그걸 딱 잡으면 수익이 나요. 그래서 조정식 가격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주고 가격이 안 들어오면 다른 걸 사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사면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자 문자상담 문자상담은 부방인데요. 자 부방 오늘 부방이 좀 급등을 하죠. 이게 이제 중국 관련주 이제 저는 이제 과거 이거 밥통 관련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쿠쿠 쿠챙 거기에 이제 지주회사예요. 아마도 중국 관련주 순환하면서 한 번씩은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뭔가 이슈는 있겠죠. 뉴스를 찾아보면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2350원에 어 오늘 사셨네 자 오늘 사셨으면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가격대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손절 라인만 2280원 잡고 2280원 잡고 일단 보유해보세요.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실렸으니까 한 번 정도는 다시 정고점 라인까지 잘 가면 뭐 3000원 라인까지 한 번 시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음 문자상담에 코미팜 자 코미팜 자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물백신주 중에서도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제약주들 이렇게 조정받는 거 사실 뭐 최근 몇 년 동안에서야 이게 제약주들이 강해가지고 낯설지 않았지만 사실은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조정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서야 이게 움직였던 거지 여기 말고 여기서 움직였던 거지 차트를 보게 되면 2010년도서부터 심심할 때마다 잠수타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 올라가면 또 잠수타고 올라가면 또 잠수타고 그랬던 종목인데 코미팜도 마찬가지 동물백신 관련주들 보면은 뭐 과거 얘네들이 2018년도 고점을 치고 나서 매일 같이 빠졌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2019년도 2020년도 뭐 돼지열병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 강하게 움직여주고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잠수를 타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17,100원에 샀는데 지금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트는 지금 약하고 거리량도 없기 때문에 얘가 언제까지 더 밀리고 빠지고 할지는 가늠해 볼 수는 있어요. 일단은 정말로 최악으로 빠지면 원래 자리 전조점 자리 12,500원까지 밀릴 수 있고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최악 중간 정도면 이 정도겠죠. 적당히 빠지면 14,500원까지 밀릴 거고 조금 밀리면 16,000원에서 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6,000원 14,500원 12,000원 이렇게 세 부분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간적으로도 한 달에서 석 달까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이걸 손절해야 되냐? 아니요. 손절하지 말고 어디까지 밀릴지는 몰라요. 1차 여기 지지를 하고 여기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2차 자리에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돌리게 되면 61선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하냐? 차트를 봐봐요. 우하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우하향으로 밑으로 이렇게 쳐박혀 있는 종목은 계속 밑으로 쳐박히려고 그래요. 우상향으로 계속 쳐 올리고 있는 종목은 계속 위로 쳐 올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쳐박혀 있느냐? 위로 쳐 올리고 있느냐? 발음이 좀 강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쫙 아마 깊게 새겨들면 좋을 거예요.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사야 돼요. 위로 이렇게 머리를 딱 머리를 탁 쳐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지금 시장은 차별화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다음은요. 유튜브 상담에 대웅제약인데요. 자, 대웅제약은 지금 너무 많이 빠졌죠?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서도 그냥 손절하라고 그랬어요.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물려가게 되면요. 더 빠지면 손실만 커질 뿐이에요. 물론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그래도 손절합니다. 왜? 저점이 깨졌으니까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저점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13만원 공략을 했고 이미 손절했었어야 되는 거 지금은 이 저점이 깨져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여기가 깨지면 손절인 건데 근데 이미 손절했었어야 되는 종목이고 저라면 손절을 해요. 저라면 손절을 하는데 왜냐하면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갔으니까 여기서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갔고 이슈도 지금 나쁘고 근데 이미 정석적으로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정석적으로 상담은 이미 늦었죠? 그러면 10만원 지지가 되니까 보유 근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대웅제약에서 나중에서 반등 나와서 14만원 올라가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주식은 버티는 게 버티는 게 좋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주식하면 나중에서 하락장 만나면 결국은 종목들이 질질질 빠지면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크게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손절이란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5% 내에서 자르는 거를 단타 단기 손절 10% 내에서 자르는 거를 스윙 손절 그래서 전일까지 여기 이날 악재 터주기 때 빠질 때에서도 대략 한 10% 정도 내에서 손실이 있다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서 그냥 잘라버리세요라 얘기했는데 지금 뭐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차트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보유는 된다. 보유는 된다. 근데 굉장히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는 된다 해서 12만 원까지 일단 반등은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상담은요. 자 명문제약인데요. 자 유튜브 상담인데 자 이거 수익으로 일단 팔았던 종목이죠. 저도 이거 올라올 때 아침에 그냥 호재 터지길래 그냥 다 던져버리라고 했던 종목인데 못 파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익 날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줄줄줄줄 빠지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밑에 다시 사야 돼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사고 싶은 자료는 4,500원 자리입니다. 4,500원 정도 내려오면 그때서는 다시 매수처는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보유를 하시면 되고 한 4,500원에서 추가 매수하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유튜브 상담의 JW 중해제약인데 자, 중해제약도 지금 차트가 그렇게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는 아니에요. 뭐 중해제약 뭐 뭐더라 무슨 수사 들어갔었죠? 단어가 까먹었는데 압수수사겠죠? 압수수색인가? 하여튼 뭔가 들어가서 지금 하은가 맞을 줄 알았더니 어, 용케도 하은가를 안 맞았어요. 되게 세요. 지금 생각보다. 그래서 어제 저는 동시효과 하은가 맞길래 아, 그래 압수수색 들어갔으니까 하은가 맞겠구나. 그 하은가 맞으면 하은가가 한 두 방 맞으면 한 번 매수를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은가 한 두 방 맞으면 두 방 맞으면 한 60% 빠져서 한 2만 2천 원 정도 내려가면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오면 한 번 공략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역시 주식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제이토록 중예제약이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압수수색을 지금 당하곤 했지만 뭘 잘못했는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근데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는 강한데 어,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일단 3만 5천 원을 지금 넘지를 못했으니까 만약에 넘어간 그러니까 넘어간 상태에서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한 번 더 빠지는 자리 이렇게 엔젤 한 번 더 빠지는 한 2만 5천 원 그래서 저라면 그러니까 저라면 그러니까 이건 좀 매수의 관점을 봤을 때서 2만 5천 원에서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3만 5천 원을 뚫고 한 3만 6천 원 정도에서 좀 비싸게 사든가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이 4만 4천 원에 물렸는데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아, 이게 너무 비싸게 샀네. 이거 왜 이렇게 주식을 비싸게 사요? 비싸게 사니까 지금 꼼짝탈싹 못하죠. 자,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네요. 이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져가시고 빠져서 어차피 이거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상장 폐지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한 번 더 세게 빼면 2만 5천 원을 빼게 되면 거기서 추가 면에서 단가를 확 낮추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가가 4만 4천 원 2만 5천 원 그럼 여기 사면은 단가가 한 3만 3천 원 3만 4천 원 되죠? 여기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단가에서는 지금 빠져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은.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빠져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2만 2천 원 쪽으로 빠지면 그때는 제가 한 번 표혁 종목으로 추천 종목을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문자상담인데요. 자 넷마블인데 넷마블 좋죠. 이거 아니고 자 넷마블 자 넷마블은요. 제가 저녁 방송에서 제가 화요일 날에 상담 방송하는데 그때에서 추천 종목으로 찍어줬던 종목이에요. 넷마블 네오이즈 그 다음에 넷마블 네오이즈 컴투스 여러 개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을 때 게임즈도 여러 개 얘기했었는데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기억도 나요. 6월 23일 6월 30일 날 방송입니다. 6월 23일 6월 30일 날 얘기했던 종목인데 6월 30일 6월 23일 날이 언제냐면 이 날이에요. 제가 한번 넷마블을 치면 이 날하고 이 날 있죠. 양봉이 나올 때마다 이 날 사는 거다라고 제가 저녁 방송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10분 주더라고 해서 저는 이제 공부할 건 없고 그냥 이런 종목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게 바로 넷마블인데 잘 가죠. 30%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는데 자 얼마 샀는지 봅시다. 10만 8천 원 그래도 뭐 딱히 마음에 드는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가격은 뭐 그냥 준수하네요. 근데 저보다 이렇게 싸게 사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싸게 사는 거를 연습을 좀 하시고 어쨌든 지금 10만 8천 원이면 조금 비싸게 사긴 했지만 12만 원 안 깨지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네요. 12만 원 안 깨지면 보유하셔도 되고 어쨌든 좋은 종목 좋죠. 그러니까 왜 게임주가 좋은지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넷마블만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컴투스도 그때 제가 이거 살 수 있는 종목을 언급했는데 컴투스도 여기서 엄청 잘 갔어요. 지금 컴투스도 이때 당시 지금 뭐 29% 가고 30% 가고 뭐 좀 더 자랑하고 싶은데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게임주도 언제 줬지? 언제 준 게 아니고 저는 급등지를 뽑는 검색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찌라시를 받는 정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같이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합산을 했을 때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제가 가끔씩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는데 오늘도 제가 오늘 필받으면 그런 종목들을 언급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상담을 받고 싶다. 예를 들어 게임주들 지금 컴투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조정받으면 지금 넷마블 사고 싶은데 어느 정도 내려오면 좋겠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공개방송 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잘 갈 종목들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시죠? 이전까지 모두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뒤에 위원님께서 무려 온라인 방송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자 프로모션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노서울공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자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옵션 만기일인 오늘 남은 장도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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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